지금 시간은 밤 10시 10분입니다. 1010입니다. 1010 형 내일 뭐하지? 형이요? 내일 뭐하는지요? 아 알잖아 왜 그러나? 내일 승식이 형 2대1리 낭두 선배님이랑 듀엣 내일 2대1리 하러 가야 돼서 오늘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박카스토 내가 좋아하는 박카스토도 먹었지 원래 비타민 좋아하잖아요 비타민 좋아하는데 이것도 맛있잖아 비타오베? 비타오베 이거 얘기해도 되잖아 상표가 상표가 없어요 박카스에 F가 있고 D가 있는 거 알아? 네 알아요 둘의 찰정 알아? 찰정 뭐야? 용량이 달라 F는 크고 D가 작은 거? D는 좀 작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클립보드를 찾아봤네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나 근데 그렇게 자주 나눌걸? 몰라 아무튼 나 내일 2대1리 해야돼 아 진짜요? 나 내일.. 아.. 그.. 저.. 아.. 이 사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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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 이.. 지.. 그.. 이.. 이.. 잠깐! 이게 뭐죠 이거?!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오케스트라 아까 리허설 갔었는데 이 뭐지? 마이크가 있잖아 마이크가 있는데 내가 렉을 잡으면 안 돼 헤드를 잡으면 안 된거야 목을 잡아야 되는데 머리를 잡아서 소리가 하게 힝! 힝! 저 3년 차죠 연차로는 3년 차죠 뭐 하자는거야? 죄송합니다 하루이틀에서 래퍼만 차 가능하다고요 아 그런거야? 래퍼만 가능한거야? 네 래퍼가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또 승식이 형이 이래를 준비하는 것도 보네요 랩할까 랩할까? 솔직하게 형 랩 잘하는 거한테 못 한 거 같아요? 못해요 진짜로? 네 그래 너희들 알아? 형이 진짜 틀어진다고 해? 우리 노래 만들게 야 왜 폭산보이도 봐 너무 나이뻤다 그치? 랩 I know 난 내가 가지니 모든 것들을 전해줄 고파 천국이 있다면 당장 가게 너무 높아 스무살이 된으로부터 위 원스탑이 지막에는 숲속 나무 하나밖에 못 매일 나가라 꼬나 매일 나가라 꼬나 다시 나가라 꼬나 싶도록 빨리 시간이지 내가 가도 야 다시 나가라 꼬나 다시 나가라 꼬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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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 빠진 것 봐 어떡해 나 살이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 감사합니다 엄마 지금 몇 킬로인지 얘기를 안 해드렸지만 지난번에 브이앱을 할 때 이제 저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썼는데 제가 지금 살면서 스무살 넘어가지고 제일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 살이 지금 최고로 내려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안녕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